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TC로 낸대 아니 짜오는 그냥 무난한거잖아 아무것도 그냥 걔네 페널티도 없잖아 디모이는 레이더 지속시간 10번가 까는 대신에 디모르기니가 되잖아 최대속도 가는데 10초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비록 그거 적응하려고 초반에 던지기는 하는데 꿀잼이요 스탈린은 별개지? 걔는 강철배인데 아 맞다 스트레칭한다는거 여지껏 깜빡했네 스탈린은 별개의 스탈린은 별개의 스탈린은 별개의 아니 스탈린은 강철배라고 디모인이랑 스탈린은 비교하면 안된다고 공격돼 어휴 잘했다 50이 죽었네 220 120 모스크바랑 포는 같은데, 탄을 더 무거운 것 같아 짜오처럼 북미는 오늘, 아니 아니, 이 사람들이 뭔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내 제목은 그거야 오늘 마지막 지령이 열린다는 거 오늘 마지막 지령이 열린다는 거였어 이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아시아는 내일 열리고 어? 보고 있잖아 해야지! 응? 알았어, 바꿔줄게 이런 것도 못해? 응? 그렇지 지령 열리는 날 어? 됐다 됐지? 이제 뭐라 하지마 다, 다 365도 아니, 다 365도야 365도라네 야, 근데 우리 메탈리니냐 야, 근데 우리 메탈리니냐 야, 근데 우리 메탈리니냐 응? 뭐지? 또 어디인가? 몰라 더 높을 먹을지 아니면 크레일린처럼 나온 다음에 계속 높을 줄지 그치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 얘가 짜오야 너 체력에 왜그래 짜오쿤? 짜오도 뚫리고 놀랬어 어이 뿌리벼려 죽이 웰컴 어휴 새끼 집탄봐라 어휴 씨 탄이 갑자기 휘어가지고 6발을 맞추네 죽이네 대신 시.. 에이.. 지속시간 15초 두 번 쏘면 끝나요 대신 그 두 번도 이미.. 미리 장전을 끝내놓고 쏴야 돼 어.. 우리 저남애들 너무 몸을 사리는.. 니들 왜 이렇게 몸 사리냐 어.. 조준도 해놔야 돼 어 맞아 조준도 해놔야 돼 조준 안 해놓으면 한 발 밖에 못 쏴 육풍 났어 아니.. 지원 용도 힘들어 이거 15초라 이거 시야 공유되는데 6초가 걸린다고 어 어서 가요 근데.. 공유시키면 이미 6초는.. 6초 쏟다 치자 그럼 9초야 9초 남았어 떨어내려 한 발 밖에 못 쏴 따카오짱 아니.. 아이앤짱 으응.. 선조니 카사이 가 하세 에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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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마테리얼에 실패가 완료 어이 씨바 몬타나가 두대야 이행병 어 잠깐만 이거 아까 롬판 몬타나인데 이거 야 아까 이거 롬판 몬타나 하잖아 이 씨끼 이거 시타가 안털려 빠졌다 아 있어봤자 5도밖에 안되 오우 털렸다 이씨 있어봤자 5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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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왜 내가 탱킹하냐? 니들은 안하고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왜 해 뭐 살았네 뭐 안 죽은게 어디여 안 죽었으면 됐지 뭐 시마 이킬하고 죽었네 25mm 선수선비는 25mm야 중간에 장갑을 더 떼서 그렇지 날아갑니다 안 맞았네 어 틀어서 다 쳐 맞았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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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끝났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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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는 레이더 지원이 더 좋지 피탐이 더 큰데 지네 피탐이 좀 더 큰데 지네 피탐이 좀 더 큰데 지네 피탐이 좀 더 큰데 자르다 피탐이 좀 더 큰데 publishing